탄약이 부족해 대구경탄 런처탄이 떨어졌다 중구경탄 산탄이 떨어졌다 소구경탄 탄약이 부족해 재장전 중 어딜 쏘는 거야 적 공격이다 공격받고 있다 맞았어 저격수가 노리고 있다 폭파병 제거 물러서 드론 잡았다 건신 파괴 헬기 격차 목표 차체 조율 차체 여섯 차례 네 차례 적으론 차체 무인 끄러기 파괴 감시 포턴 파괴 방패 포턴 파괴 저격수 차체 마지막 노 사살 분대를 섬멸했다 전투차 파괴 완료 무인기 격차 적 장갑차 파괴 적차형 파괴 호버젯 파괴 힐슨 파괴 완료 치료 중이다 치료 설치 중 클레어모어 설치 중 겨란탄 간다 EMP 토착 폭탄 설치 중 선각탄 방둑매 착용 수류탄 화연병 간다 이거 받아 가자 방호복 착용 로켓 펄스 연막탄 간다 자극제다 기절 수류탄 체류탄 투척 테레미 투척 EMP 트롬 간다 정찰한다 회복했다 다시 간다 여기 탄 받아 준비 완료 트로피 시스템 배치 완료 C4 EMP 성공탄 가스 가스 공격이다 수류탄이다 화염병 적정찰이다 RPG 센텍스 기절탄 테레미스다 뭔가 발견했다 장비 해체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중 목표 확보 중이다 일어나 목표 확보 10초 30초 60초 안전지역에 진입했다 적 조심해 몇 명이 안 보인다 안전지역에서 집결해 안전지대로 가 갈 길이 멀다 서둘러 치료소 발견 빨리 치료소로 가자 구급차 발견 살상 장비 발견 전술 장비 발견 여기 대구경탄 런처탄 찾았다 여기 중구경탄 여기 산탄이다 여기 소구경탄 부속품 발견 조준경 찾았다 동쪽 방향 동쪽 방향 위쪽이다 위쪽이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아래쪽 아래쪽 북쪽 북쪽 북동쪽 북동쪽 북서쪽 북서쪽 남쪽 남쪽 남동쪽 남동쪽 남서쪽 남서쪽 서쪽 서쪽 이건 내가 쓰지 교전 시작 폭파병이다 적을 발견했다 적을 발견했다 고퇴 적 발견 적 발견 적 다수 발견 적 다수 발견 MPG다 저격수다 적 셋 발견 적 함정이다 적 둘 발견 적 장갑차다 적 장갑차다 적 차량이다 적 차량이다 EMP다 피해 EMP다 피해 누가 이미 왔다 갔어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적 부활지점이다 공중토화 확인 공중토화 확인 보급품 발견 보급품 발견 적 헌심이다 적 헌심이다 적 헬기다 적 헬기다 적 적언어시다 적 적언어시다 적 정찰기 발견 적 정찰기 발견 무인 교란기다 무인 교란기다 적 감시포탑이다 적 감시포탑이다 적 방패포탑이다 적 방패포탑이다 여기 방패포탑이다 여기 방패포탑이다 적 장투차 적 장투차 적 호버제시다 적 호버제시다 적 휘쓴이다 적 휘쓴이다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가자 저기서 강화한다 준비해 저기서 강화한다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이리 다시 모여 방탄복이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헬멧이 필요해 헬멧이 필요해 대구경탄이 필요하다 런처탄이 필요하다 구급품이 필요하다 중구경탄이 필요하다 산탄이 필요해 소구경탄이 필요해 장비를 찾았다 장비를 찾았다 여기 방탄복이다 이거 필요한 사람 구급품 찾았다 진압방패 찾았다 금고다 가지고 있는 거 넣어 보급품 찾았다 돈이야 여기 돈이다 무기상 발견 장비 챙겨 알겠다 알겠다 방금 건 취소하지 알았다 알았다 의무비용 난 됐어 그냥 가 간다 버텨 고마워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운전병이 필요해 운전병이 필요해 조종사가 필요하겠군 조종사가 필요하겠군 내가 몰지 내가 몰지 사격은 내게 맡겨 사격은 내게 맡겨 장갑차를 찾았다 헬기 발견 차량 발견 태워줘 내가 몰지 내가 몰지 조수석에 앉겠다 조수석에 앉겠다 돌격소총이다 여기 커스터무기다 DMR이다 여기 런처다 경기관총이다 여기 전술단곰이다 여기 관총 산탄총이다 기관단총이다 저격소총이야 일어나 치료수로 데려가 아군 사망 이미 늦었다 졸만 남았군 가자 제세동기 충전 중 내가 옮기겠다 치료수 찾아 따라가겠다 강화한다 지원군 진입한다 당했다 의무병 여길 도와줘 작전에 복귀한다 회복 완료 탄약이 부족해 대구경탄 런처탄이 떨어졌다 중구경탄 산탄이 떨어졌다 소구경탄 재장전 중 어딜 쏘는 거야 적 공격이다 공격받고 있다 맞았어 폭파병 제거 물러서 드론 잡았다 건신 파괴 헬기 격차 목표 차체 투일 차체 여섯 차례 넷 차례 적은원 차체 무인끄러기 파괴 감시포터 파괴 방패포터 파괴 저격수 차체 마지막 놈 사살 분대를 선별했다 전투차 파괴 완료 무이기 격차 적 장갑차 파괴 적 차량 파괴 호버젯 파괴 힐슨 파괴 완료 라저 우리가 해결한다 카피 본부 진행하라 카피 교실 끝 치료 중이다 취레 설치 중 클레모 설치 중 교란탄 간다 EMP 투척 폭탄 설치 중 성각탄 방독면 착용 수류탄 화염병 간다 이거 받아 가자 방호복 착용 로켓 파괴스 연막탄 간다 자극제다 기절 수류탄 체류탄 투척 테레민 투척 어둠 속으로 EMP 트롬 간다 정찰한다 회복했다 다시 간다 여기 탄파다 준비 완료 트로피 시스템 배치 완료 C4 EMP 성각탄 가스 가스 공격이다 수류탄이다 화염병 적정찰이다 RPG 센텍스 기절탄 테레미지다 아머코드 확인 공중투화 진행해 목표 지정 시작해 공중지원이 필요하다 적어놓은 온라인 정찰기 요청 당장 교란기 배치해 감시포탑 배치 완료 방패포탑 배치 완료 횟슨 배치한다 뭔가 발견했다 장비 해체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중 목표 확보 중이다 일어나 목표 확보 10초 30초 60초 안전지역에 진입했다 적 조심해 몇 명이 안 보인다 안전지역에서 집결해 안전지대로 가 갈 길이 멀다 서둘러 치료소 발견 빨리 치료소로 가자 구급차 발견 살상장비 발견 전술장비 발견 여기 대구경탄 런처탄 찾았다 여기 중구경탄 여기 산탄이다 여기 서구경탄 부속품 발견 조준경 찾았다 동쪽 방향 위쪽이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아래쪽 북쪽 북동쪽 북서쪽 남쪽 남동쪽 서쪽 서쪽 이건 내가 쓰지 교전 시작 폭파병이다 적을 발견했다 굿캐 적 발견 적 다수 발견 RPG다 자격수다 적 셋 발견 적 함정이다 적 둘 발견 적 장갑차다 적 차량이다 EMP다 피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적 부활지점이다 공중토화 확인 보급품 발견 적 헌심이다 적 헬기다 적 적 어르신이다 적 정찰기 발견 무인 교란기다 적 감시 포탑이다 적 방패 포탑이다 여기 방패 포탑이다 적 장투차 적 호버제시다 적 휘슨이다 따라가겠다 가자 저기서 강화한다 준비해 저기서 강화한다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이리 다시 모여 방탄복이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헬멧이 필요해 대구경탄이 필요하다 런처탄이 필요하다 구급품이 필요하다 중구경탄이 필요하다 산탄이 필요해 소구경탄이 필요해 장비를 찾았다 여기 방탄복이다 이거 필요한 사람 구급품 찾았다 진압방패 찾았다 금고다 가지고 있는 거 넣어 보급품 찾았다 돈이야 여기 돈이다 무기상 발견 장비 챙겨 알겠다 방금 건 취소하지 알았다 의무비용 난 됐어 그냥 가 간다 버텨 고마워 당장 나가 운전병이 필요해 조종사가 필요하겠군 내가 몰지 사격은 내게 맡겨 장갑차를 찾았다 헬기 발견 차량 발견 태워줘 내가 몰지 조수석에 앉겠다 돌격소총이다 여기 커스텀 무기다 DMR이다 여기 런처다 경기관총이다 여기 전술단검이다 여기 관총 산탄총이다 기관단총이다 저격소총이야 일어나 치료소로 데려가 아군 사망 이미 늦었다 둘만 남았군 가자 제세동기 충전 중 내가 옮기겠다 치료소 찾아 강한다 지원군 진입한다 내게 더 나왔다 자리가 없어 당했다 의무비용 여기에 도와줘 작전에 복귀한다 회복 완료 탄약이 부족해 대구경탄 런처탄이 떨어졌다 중구경탄 산탄이 떨어졌다 소구경탄 탄약이 부족해 재장전 어딜 쏘는 거야 공격받는 중 공격받고 있다 당했다 저격수가 노리고 있다 폭파병 제거 물러서 드론 잡았다 견시 파괴 헬기 격추요 목표 처치 둘 처치 여섯 놈 처리 넷 처리 저거로 처치 무인 교란기 파괴 감시 포탑 파괴 방패 포탑 파괴 완료 저격수 처치 마지막 놈 사살 분대를 섬멸했다 전투차 파괴 완료 무인기 격추 적 장갑차 파괴 적 차량 파괴 호보제 처리 완료 휠슨 파괴 완료 치료죽이다 지뢰 설치 중 클레이모어 설치 중 기호란탄 간다 EMP 투착 폭탄 설치 중 선광탄 방독면 착용 수류탄 투착 화염병 투착 이거 받아 가자 방호복 착용해 로켓 발사 연막탄 투착 자극제 기절 수류탄 재료탄 투착 테레밋 던져 EMP 드론 간다 정찰 장비 간다 회복했다 다시 간다 여기 나다 준비 완료 트로피 시스템 배치 완료 C4 EMP 선광탄 가스 가스 조심해 수류탄 화염병 적 정찰이다 RPG 샘텍스 기절탄 테레밋 뭔가 발견했다 장비 해제했다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중 목표 확보 중이다 일어나 목표 확보 10초 30초 60초 안전지역에 들어왔다 적이 있는지 잘 살펴 몇 명이 안 모인다 안전지역에서 집결해 안전지대로 가 아직 멀었어 서둘러 치료소 발견 빨리 치료소로 가자 구급차 발견 살상 장비 발견 전술 장비 발견 여기 대구경탄 런처탄 찾았다 여기 중구경탄 여기 산탄이다 여기 소구경탄 부속품 발견 조준경 찾았다 동쪽 방향 동쪽 방향 위쪽 위쪽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다 북쪽 북쪽 북동쪽 북동쪽 북서쪽 북서쪽 남쪽 남쪽 남동쪽 남동쪽 남서쪽 남서쪽 서쪽 서쪽 메가시즈 카피 공격한다 폭파병 적을 발견했다 적을 발견했다 굿힐 적 발견 적 발견 적 다수 발견 적 다수 발견 RPG 저격수 적 셋 발견 함정이 있다 적 둘 발견 적 장갑차다 적 장갑차다 적 차량이다 적 차량이다 엠피 엠피 엎드려 엠피 엎드려 누가 이미 왔다 갔어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적 보호할 지점이다 공중투하 확인 공중투하 확인 보급품 발견 보급품 발견 적 건침이다 적 건침이다 적 헬기다 적 헬기다 적 저걸러시다 적 저걸러시다 적 청찰기 발견 적 청찰기 발견 무인 교란기다 무인 교란기다 적 감시 포탑이다 적 감시 포탑이다 적 방패 포탑이다 적 방패 포탑이다 여기 방패 포탑이다 여기 방패 포탑이다 적 전투차 적 호버제스다 적 호버제스다 적 휠슬리다 적 휠슬리다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이동한다 여기서 강화한다 준비해 저기서 강화한다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여기 다시 모여 방탄복이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헬멧이 필요해 대구 경탄이 필요하다 런처탄이 필요하다 구급품이 필요하다 중구 경탄이 필요하다 산탄이 필요해 소구 경탄이 필요해 장비를 찾았다 장비를 찾았다 여기 방탄복이다 이거 필요한 사람? 구급품 찾았다 진압방패 찾았다 금고다 가지고 있는 거 넣어 보급품 찾았다 돈이야 여기 돈이다 무기상 발견 장비 챙겨 날겠다 날겠다 요청 취소 어 가피 어 가피 의무병 난 됐어 그냥 가 간다 버텨 고마워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운전병이 필요해 운전병이 필요해 조종사가 필요하다 조종사가 필요하다 내가 물지 내가 물지 사격은 내게 맡겨 사격은 내게 맡겨 장갑차를 찾았다 엘기 발견 차량 발견했다 태워줘 내가 하재 내가 하재 조수석에 앉겠다 조수석에 앉겠다 돌격소총이다 여기 커스텀 무기다 DMR이다 여기 런처다 경기관총이다 여기 전술단검이다 여기 권총 산탄총이다 기관단총이다 저격소총이야 일어나 치료소로 데려가 아군 사망 이미 늦었다 둘만 남았군 가자 제세동기 충전 중 내가 옮긴다 치료소 찾아 따라가겠다 강화한다 지원군 재립한다 당했다 의무병 여기에 도와줘 작전에 복귀한다 살았다 간다 탄약이 부족해 대구경판 런처탄이 떨어졌다 중구경판 산탄이 떨어졌다 소구경판 재장전 중 어딜 쏘는 거야 적 공격이다 공격받고 있다 맞았어 폭파병 제거 몰랐어 드론 잡았다 건식 파괴 헬기 격추 목표 차치 둘 차치 여섯 처리 넷 처리 저거래 차치 무인 교란기 파괴 감시 포탑 파괴 방패 포탑 파괴 저격수 차치 마지막 놈 사살 분대를 섬멸했다 전투차 파괴 완료 무인기 격추 적 장갑차 파괴 적 차량 파괴 호보재 파괴 휠슨 파괴 완료 라저 우리가 해결한다 카피 본부 진행하라 카피 교신 종료 치료 중이다 지휘레 설치 중 클레이머 설치 중 교란탄 간다 EMP 투척 폭탄 설치 중 섬광탄 방독면 착용 수류탄 투척 화염병 투척 이거 받아 가자 방호복 착용 로켓 발사 연막탄 투척 자극제 기절 수류탄 체류탄 투척 테레비 투척 어둠 속으로 EMP 드론 간다 정찰한다 회복했다 다시 간다 여기 나다 준비 완료 트로피 시스템 배치 완료 C4 EMP 섬광탄 가스 가스 공격이다 수류탄 화염병 적 정찰이다 RPG 샘팩스 기절탄 테레비 암호코드 확인 공중 투하 진행하라 목표 지정 시작해 공중 지원이 필요하다 저건헛 활성 정찰기 요청 당장 규란기 배치해 감시 포탑 배치 완료 방패 포탑 배치했다 휠센 배치한다 뭔가 발견했다 장비 해체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완료 장비 설치 중 목표 확보 중이다 일어나 목표 확보 10초 30초 60초 안전지역에 진입했다 적 조심해 몇 명이 안 보인다 안전지역에서 집결해 안전지대로 가 갈 길이 멀다 서둘러 치료소 발견 빨리 치료소로 가자 구급차 발견 살상 장비 발견 전술 장비 발견 여기 대구경탄 런처탄 찾았다 여기 중구경탄 여기 산탄이다 여기 소구경탄 보석품 발견 조준경 찾았다 동쪽 방향 위쪽이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아래쪽이다 북쪽 북동쪽 북서쪽 남쪽 남동쪽 남서쪽 서쪽 이건 내가 쓰지 교전 시작 폭파명이다 적 발견 굿킬 적이다 적 다수 발견 RPG 저격수 적 셋 발견 적 함정이다 적 둘 발견 적 장갑차다 적 차량이다 EMP 피해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적 부활지점이다 공중투어 확인 보호품 발견 적 건십이다 적 헬기다 적 저걸러시다 적 정찰기 발견 무인 교란기다 적 감시 포탑이다 적 방패 포탑이다 여기 방패 포탑이다 적 전투차 적 호버제시다 적 휠슬리다 따라가겠다 가자 저기서 강화한다 준비해 저기서 강화한다 누가 이미 왔다 갔어 이리 다시 모여 방탄복이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헬멧이 필요해 대구경탄이 필요하다 런처탄이 필요하다 구구품이 필요하다 중구경탄이 필요하다 산탄이 필요해 소구경탄이 필요해 장비를 찾았다 여기 방탄복이다 이거 필요한 사람 구구품 찾았다 진압방패 찾았다 금고다 가지고 있는 거 너 보구품 찾았다 돈이야 여기 돈이다 무기상 발견 장비 챙겨 날겠다 방금 건 취소하지 너 알았다 의무병 난 됐어 그냥 컷 간다 버텨어 고마워 당장 나가 운전명이 필요해 조종사가 필요하겠군 내가 물지 사격은 내게 맡겨 장갑차를 찾았다 헬기 발견 차량 발견 태워줘 내가 하지 조수석에 앉겠다 돌격소총이다 여기 커스텀 무기다 DMR이다 여기 런처다 경기권총이다 여기 전술단검이다 여기 권총 산탄총이다 기관단총이다 저격소총이야 일어나 치료소로 데려가 아군 사망 이미 늦었다 둘만 남았군 가자 제세동기 충전 중 내가 옮기겠다 치료소 찾자 강화한다 지원군 진입한다 내게 더 놔 자리가 없어 당했다 의무병 여기 도와줘 작전에 복귀한다 회복 완료